질병관리본부가 세계 최초로 수족구병 백신후보물질 제작에 성공했습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환자로부터 중증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 70일을 분리한 뒤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동물에 감염되지 않게 하는 과정을 거쳐 효과가 우수한 백신후보물질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백신후보물질은 병원체에 대해선 충분히 방어효과가 있지만 사람에게 부작용을 적어 백신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물질로 앞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상용화됩니다. 수족구병은 역류화가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혀와 잇몸, 손과 발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병입니다. 병에 걸린 뒤 3, 4일이 지나면 좋아지기 시작하지만 신경계압병증과 폐출혈이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생기면 진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기관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 생활은 피하고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.